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 저기 초록색 전부 비워놓고 잠시 쉬자 손을 떼 불안감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우린 잠시 쉬어가야 하는 경우 조금 늦어져도 괜찮게 포기하는 길은 없어 never 결코 분위기 뒤에서 뱉다가 보니깐 분위기 코로나 번식해가 분위기 아는 건 되는 너뿐이야 떡상할 내밀에 취해가자 새끼야 난 모르지 우진을 하는 법 그러니 뱅이들 입찬 함성 물들어올 때를 기다리지 않고 불량의 내배를 이끌어가 no way no way 그냥 분위기에 맡겨보면 돼 no way 널 괴롭히는 짓은 그만해 no way 그냥 분위기에 맡겨보면 돼 no way 널 괴롭히는 짓은 널 괴롭히는 짓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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